. 김종학의 죽음, 방송, 연예계 울렸다. 드라마 거장 김종학 PD의 죽음이 방송, 연예계를 안타까움의 눈물로 뒤덮고 있다. 수사관장과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그린 작품들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스타 PD였던 만큼 그와 함께 일을 했던 동료들과 대우들은 물론 직접적 관계는 없었지만 그를 선망했던 후배들까지 애도를 표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김종학 PD와 오랜 시간 함께 배운 송진아 작가는 24일 오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송 작가는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아 이상한 꿈을 꾸어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고 고인의 사망에 충격을 표혈했다. 그는 박상원, 최시라, 배용준, 이자, 김희선, 이민호, 류 덕환 등 지난 30년간 시대별로 김종학 PD와 함께 했던 배우들을 언급하며 그분의 초창기 작품을 함께 했던 나이 지긋한 연기자, 스태프와 마지막이 되어버린 작품의 젊은 연기자, 스태프가 한 방안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로 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게 해서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으셨던가 그런가요? 라고 빈소에서 느낀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종학 PD의 죽음의 애도를 표한 것은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연기자 뿐만이 아니었다. 이성일 감독과 MBC 해를 품은 달김도훈 PD도 젊은 시절 드라마로 꿈을 줬던 김 감독의 죽음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혈했다. 김도훈 PD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종학 감독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하루 종일 멍한 기분이다면서 대학 시절 여명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 MT 날짜를 바꾸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선배들에게 떼를 쓰고 모래시계를 보며 드라마 PD의 꿈을 키운 나인데 라고 참담한 신경을 전했다. 영화 남쪽으로 간다, 백야 등을 연출한 이성일 감독 역시 같은 날 대학교 1학년 때 여명의 눈동자 독후감을 보낸 방송사에서 상을 타기도 했었다. 그만큼 그 드라마는 당시 획기적인 문화적 작점이었다. 김종학 PD가 한국 드라마에 끼친 영향이 참 크지 싶다. 아까운 재원을 하늘로 보내고 비는 내리고 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부터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이틀간 가수 심은진, 신용재, 배우류 덕환, 문성근, 이다희, 이민호, 최민수, 방송인 정찬우, 드라마 제작사 협회 많은 연예인들과 단체가 SNS나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 34호실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지난 23일 오후까지 배용준과 이자, 최민수, 최시라, 고현정, 조인성, 박상원, 독거영재 등 함께했던 많은 배우들이 찾아 거장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고김종학 PD는 지난 23일 오전 분당 소재의 코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생전에 드라마 신이 출연료 미지급을 이유로 횡령, 비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34호실이며, 발인은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8시다. 장제는 경기도 성남 영생원 메모리얼파크로 정해졌다. 저에서 이제 하루가 인간이라서 왜 이리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